네, 이번엔 환율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. 현장에 가보니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. 수익고기는 정부가 관세를 10% 넘게 깎았지만 오히려 비싸졌습니다. 환율이 너무 올라섭니다. 가까스로 잡히는 듯했던 물가에 환율이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. 황예린 기자입니다. 이번 달 들어 소비자들은 물가가 좀 잡힐 거라고 기대했습니다. 소비자가 전망하는 물가 오름세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지난달 역대 최고 수준을 찍은 뒤 0.4%포인트 떨어져 4.3%를 기록한 겁니다.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건데 최근 떨어진 석유값과 더불어 정부가 9월 말 10월 초에 물가가 정점이 될 거라고 설명한 게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. 그런데 최근 달러값이 1,340원대까지 치솟자 장보는 현장에선 물가가 다시 뛸 거란 우려가 큽니다. 상인들은 당장 수입산 고깃값 부담으로 이어질 거라고 말합니다. 실제 지난달 말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수입산 소고기 10만 톤 물량에 연말까지 10% 넘던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지만 오히려 이후 미국 수입소 갈빗살로 따져볼 때 100g당 약 200원 오른 겁니다. 폭우로 작황이 나빠지면서 국내 채소값도 크게 올랐습니다. 시민들은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가 더 뛸까 걱정입니다. 정부는 물가가 9월이나 10월에 정점을 찍을 거라고 봤지만 달러값이 더 오를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JTBC 황예린입니다. me